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면 오역하기 쉬운 표현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we're counting on you 여러분, count on 사람의 뜻이 뭘까요? 단연히 누군가를 세다는 아닐 거고 count on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믿다, 의지하다 약간 저는 count on 사람을 보면 내가 약간 탁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쓰러지더라도 뒤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너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뒤에서 이렇게 널 잡아줄 사람으로 날 count 해도 돼 you can count on me 날 믿고 의지해도 돼 너가 무너지더라도 난 거기 뒤에서 널 잡을 사람으로 한 명으로 딱 서 있을 거야 you can count on me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count on 사람 같은 경우는 you can count on me we're counting on you so good luck, we're counting on you 이게 미디어나 영화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네이티브도 일상이나 회사 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내가 영어 좀 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아시는 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안 들어봤다 지금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count on 이거를 믿고 의지하다 라고만 외우고 대부분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절 믿고 의지해도 돼요 you can count on me 이렇게 쓰기가 은근 또 힘들어요 그래서 날 믿고 의지해라 또는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 너에게 기대고 있다 약간 이러한 count on 사람보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어떤 표현이든 내가 대충 뜻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물론 we're counting on you 다들 널 믿고 의지하고 있어 너가 잘 해낼 거라 믿고 있어 이것도 자주 쓰지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count on 사람의 활용법 같이 한번 정 붙여 볼게요 자 영령사전을 보시면 rely on 누군가에게 뭐 기대다 의지하다 you count on 요 뜻도 있지만 you cannot count on anyone except yourself 그래서 you can't count on anyone these days 요즘에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어 you can't count on anyone these days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expect something to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 그래서 make plans based on it 당일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해서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전제하에 뭔가를 계획을 짠다 make plans based on it 요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뭔가가 잘 될 거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는 거 we're counting on this deal to go through 우린 이 거래가 잘 성사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그게 잘 성사될 거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지금 막 계획을 짜는 거예요 we're counting on this deal to go through they're counting on us to get this done and we can't let them down 또 I was counting on the money to come in 나는 그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당연히 come in 들어올 거라고 내가 count on 믿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짰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I was counting on the money to come in 그래서 너가 그녀를 설득할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나머지 계획을 좀 짜고 있다 we're counting on you to convince her we're counting on her to say yes 그녀가 yes라고 할 거라고 그녀가 하겠다고 할 거라고 믿고 있다 we're counting on her to say yes 그래서 그녀가 yes라고 할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좀 계획을 짜고 있다 we're counting on her to say yes 이렇게 보니까 count on 이게 좀 부담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를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죠 we're counting on you 다들 널 믿고 의지하고 있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그래서 너가 잘 해낼 거라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make plans based on it 계획도 좀 세우고 있다 그만큼 너를 신뢰하고 믿는다 we're counting on you if I can't count on you for the effort how the hell am I supposed to count on you for the results? 그래서 이 count on 사람 이거의 정확한 뉘언스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we're counting on this deal to go through 이 거래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사될 거라 믿고 있다 we're counting on this deal to go through 이렇게 대상에도 쓸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버즈 라이트이어 만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 고양이가 I bought you five minutes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I bought you five minutes 이거의 뜻은 뭘까요? 일단 버즈 라이트이어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보는 이 만화 영화를 보는 어린애들도 다 I bought you five minutes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I bought you five minutes 여기에서의 buy, bought 이건 시간을 벌다의 buy인데요 그래서 제가 5분을 벌어드렸어요 나 덕분에 5분의 여유 시간이 생겼다 I bought you five minutes 여유가 생겼다 buy, bought You bought yourself another day You bought yourself another day 그러니까 상대가 하루를 번 거예요 이로써 너에게 하루도 여유가 생겼네 You bought yourself another day 또 I'll figure out how to buy us some time figure out 이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해하다 알아내다 figure out 이건 보자마자 바로 뜻이 뭔지 알아주셔야 돼요 느낌으로 기억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교포가 아니잖아요 명사 figure는 숫자 수치 그래서 six figures 억대 여섯 자리 수차니까 ballpark figure 어림잡은 숫자 수치 그래서 명사 figure 이게 숫자 수치이기 때문에 동사 figure일 때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판단하다 figure 그리고 figure out 이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out 뭔가가 나와야 된대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해하다 알아내다 figure out Don't worry, we'll figure something out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알아내 볼 테니까 어떻게든 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해 보겠다 Don't worry, we'll figure something out 여러분 figure out은 진짜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I'll figure out how to buy us some time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여유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시간을 볼 방법을 내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알아내 볼게 I'll figure out how to buy us some time I'm going to figure out how to buy us some time 또 I talked to her and bought us another week 내가 그녀와 얘기해서 우리에게 일주일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었는데 I talked to her and bought us another week But we really need to get it together 근데 우리 진짜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해야 돼 We really need to get it together Get it together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한 대 모아서 정신 차리고 잘 해내야 된다 We really need to get it together I mean we can't push it any longer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잖아 We can't push it any longer I bought us a little time But I need you to do something 그래서 사다의 buy 외에도 시간을 벌다의 buy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buy 하면서 이 특정 사실이라고 믿다 이 믿다의 buy를 살짝 안 건들면 또 서운하잖아요 I don't buy it 어디서 약을 팔려고 그래 안 사요 안 사 요것처럼 아 나 그 말 안 믿어 I don't buy it 조금 더 안 믿는다고 강조하고 싶다 I don't buy it for a second 단 1초도 안 믿어 그 말 I don't buy that for a second I don't buy it for a second 여러분 second 요거를 1초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I don't buy it for a second 단 1초도 안 믿어 네이티브가 뭔가를 정말 강조할 때 second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I'll call you the second I'm done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할게 뭐뭐 하자마자 the second 주어동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 초에 전화하겠다 I'll call you the second I'm done I'll call you the minute I'm done the minute 써도 괜찮은데요 second 얘가 바로 그 초 더 강조한 느낌이죠 여러분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서 as soon as만 쓰지 마시고요 또 강조해서 네이티브처럼 the second 주어동사 the minute 주어동사 요것도 써주세요 아 자꾸 구슬의 욕심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제가 얼마 전에 다뤄드렸던 표현이라서 자막 안 깔아드리고 일단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표현이 나왔는가 캐치해주세요 I won't drag on too long I will try to be expeditious 여러분 drag on 이 drag on도 중요하지만 expeditious expeditious 요것도 들으셨나요? expeditious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인데 신속한 효율적인 그러니까 그냥 퀵만 들어간 게 아니라 효율적인 efficient 이게 합쳐져 있는 게 expeditious expeditious I'll try to be expeditious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질질 끌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신속하게 얘기하겠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let me elaborate on that little bit 아 제가 그 점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elaborate 이라고 하면 뭔가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이 필요할 때 특히 자주 쓰이잖아요 덧붙여 설명하다 elaborate 약간 좀 뭉투하게 설명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처럼 덧붙여 설명하다 let me elaborate on that a little bit I won't drag on too long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덧붙여 설명한다 그래서 부가 설명한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고 I'll try to be expeditious 빨리 말하겠다 I'll try to be expeditious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I'll try to be expeditious 이거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Ted, you have the floor The floor is yours You have the floor 이라고 하면 발언권이 너에게 있다 즉 다들 집중해서 듣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The floor is yours You have the floor You have the floor 그랬더니 Well, I'm the last person before the break So I'll try to be expeditious 우리 쉬는 시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말하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에피션하게 효율적으로 딱딱딱 얘기하고 끝내겠다 Well, I'm the last person before the break So I'll try to be expeditious 저는 누군가가 I'll try to be expeditious 라고 하면 되게 신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expeditious 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동사 expedite expedite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더 신속히 처리하다 expedite 얘가 떠오르네요 Is there any way you could expedite the process? 아니, 어렵다는 거 아는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그 과정 절태를 좀 빨리빨리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s there any way you could expedite the process? I promise it won't be a regular occurrence 아니, 이번 해 주신다고 제가 regular occurrence으로 만들지 않겠다 습관적, 정기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아, 이번 해 주신다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Is there any way you could expedite the process? I promise it won't be a regular occurrence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린 표현들은요 여러분 진짜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면 오역하기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뭐 다 못 외우더라도요 이게 진짜 네이티브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면 뭐 정말 정말 자주 쓰거든요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 또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요 한 번에 다 외워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다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두 개라도 꼭 확실히 여러분 표현들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 bye guys 아멘